16년 만에 인천 부평을의 지역구의 대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좀 크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선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선 의원이시긴 하지만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정보통으로 대북 관련돼서는 꾀돌이다 이런 평가도 받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 하시니까 지역도 돌아다녀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에? 네 지역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부평을은 정말로 수준 높은 주민들이 함께 살고 계시고 다른 지역보다 한부모 가족도 상대적으로 좀 많고 노약자나 장애인도 많지만 그분들과 함께 도와주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의 살아있는 마을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요. 또 우리 국회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거기는 지금 여야가 뜨겁게 입장을 달리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열심히 싸우면서도 협력을 해야 되고 지역에서는 늘 지역민들의 마음을 함께 어우르면서 마음을 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저희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국방위원회 관련된 안보 관련된 얘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 대표적으로 유명한 캠프 마켓 토지 정화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일부는 좀 개방을 좀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A, B, C, D 중에 A하고 C 정도는 개방을 했고요. 지금 제일 큰 지역이 D입니다. D는 아직 개방을 전혀 안 했고 이제 환경 정화를 위한 조사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사 작업만 1년 반이 걸린다고 해서 이 땅을 돌려받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D구역을 저희한테 처음 개방을 했거든요. 국방부에서요. 그래서 거기 시민단체 또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거의 싹 뜯어 고쳐야 될 정도로 많이 손질이 가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새롭고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부평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물들이 많은 곳이 D구역이라고 보면 저희가 될까요? 지금 여기는 이제 환경 정화가 끝난 곳입니다. 끝나서 아직 개발은 안 들어갔는데 유휴지이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활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그 뒤쪽에 전부 D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비교적 부드러운 화면이고요. 조금 더 보면 이제 창고라든지 군수시설이 있었던 곳. 옛날에 일본 조병창 무기를 실제로 만들던 곳.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큰 건물들이 아주 빽빽하게 그리고 매우 견고한 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 정화하고 정리하고 또 살릴 건 살리고 분류하는 일도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병창은 살려야 된다.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기대에 비해서 많이 걸리겠습니다. 네. 그 D구역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인지 지금 알아봤고요. 그리고 부평에 보면요. 부평 의도 그렇지만 부평 가압도 그렇고 생태하천으로 지금 계속 복원을 추진 중인데. 굴포천, 상국천.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굴포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내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공정이 65%밖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 말에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늘 조마조마 했는데 어제 그제 인천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한강수계관리기금 36억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 좀 띄워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지금 예산 편성 한창 하는 기간이니까. 네. 그리고 아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없으면 상당히 공사의 진척도에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옆 지역 노정민원과 함께 이 부분을 꼭 같이 예산을 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천은요. 혹시 제3보급단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우리 군부대가 있던 자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부대가 있던 자리여서 정말 깨끗합니다. 미군 부대랑은 좀 다르니까? 환경정화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루가 60마리가 살고 있고요. 거기에 산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옹병만 살짝 정리를 하면 제3보급단이 들어오면서 거의 산곡천도 정비가 끝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곡천과 제3보급단의 반환.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공정이 65%가 완료가 됐지만 사실은 3분의 2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다 완전히 뚫린 게 아니더라도 어디서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굴포천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뚜껑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쪽에 물 흐르게 물을 지나갈 수 있는 시설을 잔치한 다음에 그 옆에를 생태하천으로 다듬어.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을 한번 쫙 시원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작업을 채웠고 현안이라서 많은 분들이 바라겠습니다.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GM 문제로 바로. 한국GM이 사실은 사업기간을 다시 인수를 하면서 사업기간 10년 한국에서 반드시 하겠다. 그 기간을 이미 채웠거든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부평공장하고 창원공장이 있는데 우리 부평공장은 2028년이거든요. 그래서 새 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2028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자원부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자동차가도 만났고 한국GM 내에 있는 우리 산업은행에서 임명한 사회의사들도 만났고 산업은행도 만났습니다. 이분들 말씀은 적어도 내년 8월까지는 신차가 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차가 배정이 되면 그로부터 2년 동안 새로운 라인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년 후, 그러니까 2027년 말부터 신차가 나와야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28년 말 종료라고 하는 게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서 늘 노심초사입니다. 그래서 23일, 27일 이사진들도 만나고 또 국회에서 GM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놓고 토론회를 열면서 적극적으로 GM 본사, 글로벌 본사하고 만나면서 협의를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역시 신차 배정, 그 라인을 설치해야 되니까. 지금 놀고 있는 라인도 있다고 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24만 6천 대 정도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하는 한 라인에 한 대만 생산하고 있는데 24만 대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부평공략 창호 공장에서 50만 대를 한국에서 GM에서 딱 두 종류로 50만 대를 생산하니까요. 잘 팔린다는 뜻입니다. 잘 팔린다는 뜻이니까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합심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 하도 GM이 왔다 갔다. 왠지 투자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또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대선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워낙 전기차를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전기차 아닌 내연기관차가 잘 갈 수도 있고 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를 새로 하나 깔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우면서도 갈림길이 확실한. 변수도 있네요. 변수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를 시상 옮겨보는데.